안동시가 조직 개편에 따라 오는 17일자로 하반기 승진과 전보 등 공무원 615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.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4급 국장 3자리는 관광문화국장 오창원, 복지환경국장 조풍재,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도선 등 내부에서 3명이 각각 승진해 자리를 옮깁니다. 5급 개방형 직위인 문화예술의전당 관장에는 여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전 대구 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최상무 씨를 그대로 임명했습니다. 안동시는 정기 인사에 맞춰 농업 관련 3개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고 지방시대 정책실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단행했습니다.